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가음식, 무슨음식을 좋아해요? 문법과 말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입니다. 오늘의 문법은 비읍 불규칙입니다. 오늘은 비읍 불규칙을 공부하겠습니다. 비읍 불규칙이 뭐냐면, 비읍이 몸을 만나요. 그러면 비읍이 탈락되고, 오으로 바뀌어요. 비읍 불규칙이에요. 대부분 다 오가 와요. 하지만 돕다, 곱다는 오가 와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쉽다. 여기 우가 있어요. 우에요. 그래서 어요가 와요. 어요. 비읍이 몸을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네, 없어져요. 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쉬워요. 쉬워요. 돕다. 헬. 아까 얘기했어요. 돕다와 곱다는 오가 와요. 그쵸? 돕다. 여기 오가 있어요. 어떻게 돼? 바뀌어요? 네, 아요에요. 아요. 뒤에 몸을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네, 비읍 안녕. 오가 와요. 도, 아요. 어떻게 해요? 도와요. 한국어 어때요? 쉬워요. 누구를 도와요? 엄마를 도와요. 자, 우리 연습을 해볼까요? As practice 비읍 불규칙 동사 연습을 해봅시다. 씁니다. 고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언제 변화가 있어요? 네, 모음일 때 변화가 있어요. 몸을 만났을 때 비읍이 없어지고 뭐가 와요? 네, 우가 와요. 하지만 돕다와 곱다는 어떻게 돼요? 네, 우가 와요. 우리 우부터 연습해 볼까요? 덥다. 뒤에 몸을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네, 우가 와요. 그래서 더워요. 춥다. 몸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가 왔어요. 추워요. 쉽다. 뒤에 몸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네, 우가 와요. 그래서 쉬워요. 어렵다. 몸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우가 오죠. 그래서 어려워요. 맵다. 뒤에 몸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안녕. 되고 우가 와요. 매워요. 더워요? 추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매워요? 자주 연습해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돕다, 곱다는 오가 와요. 볼까요? 돕다. 몸을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오예요. 도와요. 곱다. beautiful. 예쁘다. 몸을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네, 오가 와요. 고와요. 엄마가 고와요. 손이 고와요. 비읍, 규칙 동사도 있어요. 입다, 좁다. 뒤에 모음이 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입다. 입다. 여기 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가 왔어요. 그래서 입어요. 입어요. 변화가 없어요. 좁다. 여기 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좁아요. 옷을 입어요. 교실이 좁아요. 규칙 동사는 뒤에 모음이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입어요. 좁아요. 말하기입니다. 마이클과 알렉스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알렉스, 어디에 가요? 지금 학생식당에 가요. 같이 가요. 네, 좋아요. 마이클 씨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떡볶이를 아주 좋아해요. 떡볶이는 매워요? 나도 먹고 싶어요. 네, 우리 같이 떡볶이 먹어요. 네, 우리 같이 떡볶이 먹어요. 좋아요. 네, 우리 같이 떡볶이 먹어요. 좋아요. 한국어 자료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찾으세요. Here is handout. 여러분,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